박주영 선수가 서울 상대로 경기를 한 모습이 좀 어색할 것 같은데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박주영 더비 거기에 대해서 박주영 더비로 펼쳐지는 프라이데잇 나잇 골. 어떤 경기 결과 펼쳐질지. 강성, 자 오른쪽, 다시 밀고자 조영호. 조영호 천재꽁, 천재꽁 원샷 원킬 조영호, 조영호이 들어주고 있습니다. 서울이 1대0 앞서 나갑니다. 하자마자 5분만에 여기서 기가 막히게 돌았습니다. 자기 없는 부분에서도 스팅을 정확히 가져왔고요. 자, 하퀵 공간 쪽으로 레오나르도. 레오나르도. 올리가지 않았습니다. 순간적으로 헤어스탑니다. 배됐습니다. 이규상 질러줍니다. 레오나르도 쪽에서. 박영웅. 자, 수리 패스 번져 나옵니다. 스피드를 붙여서 엄원상의 크로스. 핸드. 아,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골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아쉬워드 레오나르도. 엄원상의 스피드가 여기서인지 제대로 한번 발휘가 됐는데요. 잘 들어갔고요. 돌아서는 게 좋아요. 그렇죠, 이렇게 돌아서야 돼요. 자, 이청녀 이제 돌아섰습니다. 자, 이청녀의 크로스가 올라갑니다. 잘 갔고요, 찬스. 한쪽 팀. 섀도함에서 슈트. 골! 엄원상! 울산 데뷔골! 정말 빠르게 펀길같이 쇄도하면서 레오나르도가 터치하기 직전에 먼저 페더로 시팅을 시도하는 엄원상입니다. 글라나운 볼 한번 잡고 서령우. 자, 찔러줬습니다. 레오나르도 죽어봤습니다. 서령우. 아, 여기서 찍습니다. 찍었습니다. 페널티. 원심이 유지가 됩니다. 결정적인 역전 기회. 레오나르도. 출발했습니다. 천천히. 레오나르도. 슛골! 레오나르도. 두 경기 연속골! 2대1. 울산의 역전골이 나왔습니다. 자, 팔로세비치. 좁혀 들어갑니다. 그리고 배 중앙쪽으로. 승현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김민혁 선수를 빼고 김심진 선수를 투입을 했습니다. 김영권 선수가 지금 쓰러져 있는데요. 전반전부터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준 김영권 선수입니다. 네. 지금 불꽃이 들어왔기 때문에 경기장에 잠깐 빠져야 됩니다. 그리고 선수 교체 없이 이제 그냥 갈 것 같은데요. 홍명버 감독은요. 선수의 역전승을 만들어내는 경기. 2대1 역전승을 거두는 울산입니다. 크로저씨 지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대1 역전승을. indicator. 비밀. 크로저씨. 모란드. 드라마. 두 경기장. 첫 경기장. 그렇습니다. 첫 경기장. 알파. 발굴. 감사합니다.